내 이름은 모혁두 난 혁두 혁두 can do it 혁두 can do it 혁두 can do it 안녕하세요 혁두입니다 오늘은 제가 랩레슨 이후에 뭔가 또 하고 싶은게 생겨서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 하고 싶은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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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더 노래 만드는거 좋아해서 EDM노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샀거든요 DJ 할 수 있고 EDM 비트 만들 수 있게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DJ 기계 있고 노트북 있고 헤드셋 있고 음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 보고 살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여기도 스피커 이렇게 냅두고 느낌은 좀 있어요 이 DJ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멋진 DJ가 되자 이 마음으로 타투를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저의 마음이 들리나요? 진정이 뛰는 소리를 보였나? 아무튼 기계를 일단 샀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이제 배워봐야 되거든요 막 이런거 아무거나 누르면 안 되잖아요 아무거나 눌렀다가 아무.. 내가 설정 이렇게 중고로 제가 사가지고 이전 DJ 하시는 분이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계셨나보네요 이래서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DJ를 배우기 위해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했습니다 진짜 정말로 열심히 배울 거라서 한 20만원 정도 내고 DJ 가르쳐주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했거든요 오늘 한번 독학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시대에는 이런 플랫폼 유튜브 영상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 협두TV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큰맘 먹고 결제한 유튜브 DJ 레슨 보면서 진짜 멋있는 DJ 협두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EDM 음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배우려고 하는 저 DJ인 가르쳐줄 선생님입니다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20만원 프리미엄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1장부터 함께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DJ잉의 기초 1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DJ잉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 글럭 30 히스를 시합해 보이는 것은 권총입니다 이 권총은 누르면 탄창이 빠집니다 와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DJ잉의 기초는 글라 근데 이거 이게 저는 어 일단은 기초 자세인 것 같습니다 DJ잉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 자세 뭔가 이 2장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DJ잉 배우는 데 있어서 2장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앞에 보이는 것은 DJ잉 기계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건 제 맥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거 알려주는 것 같아요 DJ잉 기계 그리고 뭐 자세 3장에서는 뭔가 이제 DJ잉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워볼 DJ잉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방금 제가 본 게 블루 스크린 20만 뭐가 후 지금 20만원 내고 이제 영상 3개 남았거든요 일단 3장은 기계 장... 장비를 이제 고장 안 나게 다뤄야 한다 라고 억지로 생각 중입니다 지금 솔직히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서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저 진짜 큰돈 드리고 끊었는데 남은 영상 3개에서 쇼부 못보면 저희 집으로 호출을 하겠습니다 호출을 하겠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DJ잉을 5초만에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5초만에 DJ잉 배우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두 선다 협두 섰다 협두 섰다 협두 섰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자 누르게 되면은 음 졸어 시끄러워 진짜 아 뭐야 뭐야 이거 이상해 잠잠짜라 이씨 잠잠짜라 이씨 날고있는 사람이 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DJ잉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DJ 딜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 지금 20만원 주고 프리미어 끊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1장 뭐야 1장 내용 기억도 안나 이거 이거 아니 DJ 딜 딜도 이거 아니 이런 마음에 들어가지고 같은 두자라서 마음에 들어서 좋게 봤건만 이 자식 이거 지금 나 갖고 노는 이 제가 지금 이 나 지금 화가 나서 말도 잘 안나와 아무튼 제가 이 선생님 딜도 이 10세 딜도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요 이런 유튜브에서 이렇게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진짜 혼내야 되잖아 나는 20만원 내고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끊었으면 난 진짜 어떻게든 우리 집에 불러서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혁도 흥분한 상태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DJ 딜두 흑두 풀발 그래 너 너 지금 너 유튜브 가지고 장난치는 너 지금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너 어디야 나 지금 나 지금 위에 있어 너 내가 20만원 내고 이렇게 끄는 거 알고 있지 덕분에 따뜻하게 잘 수 있었어 고마워 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진짜 DJ인 배우고 EDM 비트 만들어야 되거든? 너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냐? 지금 바로 갈게 기다려 주소 알려줄게 동 바로 빨리 오세요 선생님 빨리 오세요 선생님 혁두 섰다 뿌듯한 혁두 이 자식 오기바애바 진짜 내 20만원 DJ 딜두? 혁두 야 혁두야 혁두야 야씨 배가 오면하고 넘어졌다 혁두야 오 혁두야 야 뒷통생이 뭐야 그거? 뭐? 혁두야 선생님 어 그래 저 오늘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응? 초면이구나 네 왜 자주 본 것 같지? 저 지금 극도로 익사이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 건들지 말고 오늘 저 완벽하게 DJ 그리고 EDM 비트 만들어야 합니다 네 가능하시죠? 조금 마음의 진정을 하고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 연령이 없죠 DJ 빌드입니다